재룡전기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룡전기는 전압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변압기 생산, 판매라고 말씀드렸구요. 미국 노후화된 전력만 교체에 주목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변압기 수출 호조, 그 다음에 AI 수혜주, 이것도 중요해요. 이 수혜가 수혜주이기 때문에 변압기, 전력설비 관련주라고 여기 지금 되어 있잖아요. 전력시장 확대 기대감. 이렇게 재룡전기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될지 한번 더 목표과라든지 이런거 안내해 드릴테니까요. 집중해서 한번 보시구요. 한번 보기 전에 어제 최근에 급등 나왔던 종목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보시면 되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샌즈랩입니다. 샌즈랩. 샌즈랩 굉장히 강하게 지금 급등이 나왔어요. 유튜브 영상 보시면 되는데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관련된 종목이라고 해서 그 대장주라고 소개해드렸던 샌즈랩입니다. 25% 단기간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한번 유튜브 영상 어떻게 지금 촬영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샌즈랩입니다. 한번 보세요. 2주 전에 좀 말씀드렸고 샌즈랩 이 자리였어요. 이 자리에서 열린 공간이라고 자 이 정도까지 열린 공간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샌즈랩 여기 지금 보시면 자 요 차트에서 열린 공간 여기까지 올라갔죠. 자 이 공간이 이게 열린 공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올라갔구요. 요 정도에서 말씀드렸을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대충 보면은 잘 안보이시겠지만 여기 한번 요 정도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한 40% 까지 나온 거에요. 예 40% 까지 나왔다라는 거 잠깐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샌즈랩이었구요. 어 그래서 재룡정기로 다시 들어와서 재룡정기도 자 이거 24일 어 지금 기사인데 지금 영상 찍는 시간이 잠깐 보면은 자 네이버 시계로 24년 9월 26일이에요. 한 주세 지금 21% 가 올랐다 라는 거죠. 그럼 재룡정기 처음에 그 찍었을 때가 언제 찍었는지 보시면은 유튜브에서 딱 나오죠. 어 9월 11일 날 찍었어요. 9월 11일 날 그러면 9월 11일 21% 정도. 얼추 비슷하죠. 한 주세 21% 나왔다. 유튜브 영상 보시면 되요. 이따가 한번 한번 또 다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음 AI 수혜 재룡정기다. 왜 AI 수혜인가 AI가 지금 그 AI 인공지능 컴퓨터 지금 대사 대세지 않습니까. AI 반도체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기존 전력 서버 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전력 수요가 전력이 어 많이 듭니다. 어 전력을 엄청 먹어요. AI가 서버 그렇게 되니까 전력 설비 관련해서 변압기라든지 그 다음에 전력 수요가 많이 되니까 재룡정기가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가격 조정이 되는 됐다가 행보하는 구간이어서 한번 그 말씀 드렸던 거고 다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어 농화다 라는 거죠. 그래서 2주 전에 한번 말씀 드렸던 거고 자 여기 지금 있음 보이잖아요. AI 발전에 따라서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뭐 이거는 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재룡정기가 주목받았다. 재룡정기는 그래서 21% 수익률 달성했죠. 저희도. 거의 한 추천하고 나서 한 19% 5% 정도까지 올라갔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룡정기는 변압기 생산 업체이고 AI 경쟁으로 인해 데이터 센터 투자가 들었고 전력 수요 증가에 따라서 수요가 예상된다. 예 이런 재료를 가지고 그 전에 매수 타점 잡고 말씀 드렸던 거에요. 자 그래서 이제 상후 10년간 전력 수요는 2020년 대비 2배가 확대될 것이다. 2배. 그래서 슈퍼사이크 예상보다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에서 유럽으로 빠르게 행대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이제 매수 정확하게 타점 이라든지 그런 시그널 이게 중요하잖아요. 주식은 타이밍인데 그런 최적의 매수 타점 이런거에 대해서 알고싶은 분들 참여 방법 010 22565260으로 찬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대응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차트를 한번 보면서 재룡정기 자 한번 볼게요. 재룡정기 자 한번 이렇게 시세가 한번 강하게 나왔었어요. 기세가 강하게 한번 올 초에 한번 나왔다가 자 이렇게 나왔다가 가격 조정 이렇게 한번 들어 올리고 가격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면서 조금 스물스물 올라가는 상황이고 9월 11일 이때 이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여기서 여기 지금 보더라도 이 정도에서 아까 20% 정도 나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 20% 21% 되는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고 나서 행보 구간이잖아요. 행보 구간인데 이러한 이제 차트 모양에서 자 아직 이 매물대 121선과 60일 여기 강한 매물대를 뚫어주기 위해서 정오점 이제 뚫기 위해서는 이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 여기에 어 이쪽 행보를 하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런 이제 매수 타점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런 목표가에 대해서 회원 여러분들께는 이제 계속 나가는 거고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여기 번호 있잖습니까 010-2256-5260 찬스라고 보내주시면 재룡정기주자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투자전략으로 어떤 투자전략이길래 이렇게 가능한가 예 실적 수급 재료에 근거한 잃지 않는 투자전략입니다. 그래서 아 투자전략이죠. 단기 매매 여러가지 투자전략으로 가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5% 이상 수익 내드리고 수익은 10에서 20% 정도 수익을 창출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 세력 매집주 이건 전략적 분할 매수인데요.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3분할 전략으로 하고 30에서 100% 까지 이상 이런 기대수익을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잃지 않는 투자 방법으로 함께 원하시는 분들 여기에 010-2256-5260 찬스 문자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구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수익이 나는가 보면 자 한번 보면 모트렉스 자율주행 관련죠. 자 9월 초에 말씀드렸어요. 테슬라 10월 10일 로보택시 발표 한다라고 해서 그 재료 가지고 말씀드렸던 거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모멘터 아직 살아 있습니다. 모트렉스 그리고 했고 엑스게이트는 하루 만에 이거 쏘쏘하게 놨구요. 이건 양자암호 보안관련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유튜브 영상 그래서 자주 보세요. 여기 모트렉스 자 올려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 기억나실 겁니다. 한번 차트 보시고 한번 시간 내셔서 한번 보시고 구독 조회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블루엠텍 자 블루엠텍 어 추석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이렇게 이틀만에 14% 인벤티지 랩 하루만에 15% 인벤티지 랩은 어 고점은 고점까지는 25%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두 종목의 공통점 뭐예요. 비만치료제 제 위고비 이제 이것도 출시 얼마 안 남았어요. 10월 출시 임박입니다. 블루엠텍 그래서 이거는 유통 관련 회사라고 말씀드렸고 인벤티지 랩 비만치료제 관련주로 말씀드렸어요. 자 이것도 한번 그러면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비만 블루엠텍 자 2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10월 출시 그리고 비만치료제 강세 된다. 자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나요. 자 여기 아 재룡전기 여기 지금 여기 있잖아요. 재룡전기 그리고 재룡전기 지금 말씀드리는데 수익이 났어요. 자 10% 9월 11일에 했다고 영상 촬영했다고 했죠. 그러면 19일에서 했고 전력서비관련주 그 다음에 프론티어 자율주행 그 다음에 카메라 수요 급증 여기서 프론티어 이것도 20% 여기 이제 10%에서 자 20%에 수익이 난다라는 거 이게 바로 스윙 투자 전략이죠. 스윙 어 그대로 적중했죠. 10에서 20% 수익 내는 거 10% 20% 이건 지금 더 가고 있습니다. 재룡전기 자 그리고 이건 기사까지 나왔어요. 찍은 다음에 기사가 나온 거잖아요. 자 프론티어 이러한 이제 투자 전략으로 진행을 해 나간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전략적으로 실적 수급 재료의 근거는 일치하는 투자 전략을 해야 되고 그냥 전쟁터와 같은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 공부하셔야 됩니다. 혼자 하기는 어려워요. 혼자 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말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재료가 뭔지 수업 수급이 뭔지 실적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이런 걸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서 단기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5% 이상 그리고 수익 10에서 20% 중기 세력 매집주 이게 핵심이죠. 분할 매수 3분할 전략으로 해서 리스크 관리 통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자 이것은 30%에서 100% 이상 까지 기대 수익을 가지고 나간다. 이렇게 일치하는 투자 전략 함께 하실 분들 010-2256-5260 찬스 문자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